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넥슨 앞으로 시위를 나간 인간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넥슨이 뿔이라는 애니웨 주업체를 손절하겠다 선언하자 개빡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집개손 억지 논란을 멈춰야 한다 주장하며 넥슨 본사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민노총 한노총 한여연 청사면 등등 아주 쟁쟁한 라인업으로 시작한 이번 시위. 참고로 저 시위를 주관한 한국여성민우회는 초대 여성부장관 한명숙이 만든 단체이고 아주 대놓고 우리는 매가리다라는 슬로건을 숨기지 않았으며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런 손가락을 집어넣는 멋진 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임원진을 가진 우리 한국여성민우회의 집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최대한 많이 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우리 fm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대단하고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진짜 멋지고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정말로 멋지다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 입으로만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공감능력이 대단한 fm들답게 많은 사람들이 안오고 소수만 참여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줬으면 한다. 라는 말에 공감하여 수많은 영혼을 보내기 시작했죠. 시위에는 약 20명 정도의 실제 사람과 84만 4973명의 영혼들이 동참하여 84만 4993명의 시위가 넥슨 본사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진짜 넉넉 잡아도 20명 남짓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우리 여성 민우회 여러분께서는 25,000명이 함께했다고 선언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길 바랬지만 우리 fm들은 전매특허인 영혼보내기만을 시전하는 모습입니다. 여시들 넥슨 시위 라이브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알아? 진짜 나가고 싶은데 감기 걸려서 못 나가거든 그래서 응원하는 영혼보내기 마음이라도 보내고 싶어. 나도 맘 같아선 이미 판교 앞으로 갈게 온냐 내 영혼도 같이 보내달라노. 나도 시위는 못 가지만 영혼보내기 화력지원은 하고 싶다노. 나는 오늘 시위하는지도 몰라서 못 갔는데 화력지원이라고 영혼보내고 싶기. 시위는 못 나가도 응원은 해주고 싶다. 키보드 워리어 한남보다 행동하는 여자들 화이팅. 이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영혼을 잔뜩 보낸 2만 5천명의 대규모 시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혼보내기란 걸캅스나 김지영 같은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예매만 하고 몸은 가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 값싼 조조영화로 영혼보내기 하면 4,500원의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공유하는 모습을 바로 영혼보내기라고 합니다. 우리 fm들께서는 넥슨 시위에 영혼을 보냈고 그 영혼에 공감받은 여성민우회는 2만 5천명의 시위가 일어났다 말하는 거죠. 참고로 넥슨 시위를 하며 기자들에게 뿌린 안내문을 보시면 fm리스트 게이머랍시고 발언한 사람의 이름은 누르입니다. 제가 진짜 어디 조작해서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여성민우회에서 만든 자료라는 사실. 넥슨 직원들은 fm들보다 기자랑 경찰이 더 많다고 사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 사진 안에는 무수한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만 눈에 보이는 대규모 집회이죠. 여러분은 넥슨 시위에 나온 여자들이 어째서 비정규직 철폐조끼를 입고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째서 한노총과 민노총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은 여자들도 쪽팔려하며 시위할 거면 제대로 하지 그랬냐. 비정규직 철폐조끼 입고 12명 와서 2만 5천명 연명 같은 소리하는 거 쪽팔린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부끄러워하고 있죠. 넥슨 시위에 가지는 못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응원하고 싶다 말하는 영혼 보내기 fm들. 최대한 많이 와달라 말하지만 저게 그녀들의 최대한의 수준인 겁니다. 전문 시위꾼들이 판벌리고 후원금이나 받아 먹는 게 지금 그녀들의 현실인 거죠. 시위는 못 나가지만 행동하는 여자들 화이팅 이라 말하며 밖에 나가는 행동을 대신 해달라고 해줘라 말하는 fm들. 감기 걸려서 시위 못 나간다 웅행거리며 영혼만 보내는 fm들.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은희가 저녁에 엽떡 커버허버 먹을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을 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네요.